한글자막 by 한효정 아하 아니었다 그건 정말 사랑이 아니었다 어쩌다 만났던 사람 외로워 만났던 사람 이제 와서 돌아보니 다 거짓이었다 손님처럼 왔다가 손님처럼 간 사람 사랑 없는 생활이 미워 당신은 그러지 마요 내 곁에 있어야 해요 내 생일 마지막 나 한자야 마지막 나 한자 아하니다 아하 아니었다 그건 정말 사랑이 아니었다 어쩌다 만났던 사람 외로워 만났던 사람 이제 와서 돌아보니 다 거짓이었다 손님처럼 왔다가 손님처럼 간 사람 사랑 없는 생활이 미워 당신은 그러지 마요 당신은 그러지 마요 내 곁에 있어야 해요 내 생일 마지막 나 한자야 내 곁에 있어야 해요 네, 세상은 나 한자야 내 생의 마지막 나 한자이야 마지막 한자